저희가 출연한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가 릴리즈됩니다. 역도요정 김복주는 바벨만 들던 21살 김복주 양에게 폭풍같이 불어닥치는 첫사랑 이야기고요. 많은 분들이 가족의 청춘들의 고민들 그리고 귀엽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까지 보시면서 많이 힐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제이고란 굿아싸이 아이스티 굿아싸이 닭 닭상ima 닭상사이 Tang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해한 거는 미안하고 내가 사죄의 의미로다가 세탁까지 했으니까 이걸 왜 빨아? 누가 네 맘대로 세탁하래? 야 뭐 손수건 빤 것도 죄냐? 나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얼른 이거부터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훈련도 늦었는데 갖고 왔구만 와 별것 같은 투집이야 오이가 없네 내놔 더럽혀줄테니까 내놓으라고 놔 더럽혀줄게 내놓아 놔 아악!